김현정의 뉴스쇼 cbs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희입니다. 권영철의 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창원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어제 그저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신창원 씨가 2011년 자살 시도를 했었거든요. 교류소 안에서. 그 이후에 24시간 cctv로 감시받는 독거실 이른바 징벌방에 수감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까 신창원 씨가 지금 구속된 뒤에 교도소와 구치소를 합쳐서 한 20번을 옮겨다녔더라고요. 그래요? 탈옥하고 나서 잡히고 난 뒤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탈옥 이후에는 한 12번 옮겨다니고 13번째 지금 수감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장기수도를 이렇게 자주 안 옮기거든요. 자주 아주 안 옮기죠.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싶어서 취재 들어가신 거군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와이뉴스. 시작의 이야기의 발단은 탈옥수 신창원이 국가인권위에다가 내가 용변 보는 모습까지 지금 cctv로 감시당하고 있다. 24시간 cctv 감시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소를 했고 이것이 인권위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이 뉴스가 나온 거고 그래서 권영철 대기자가 취재를 하다 보니 좀 특이한 사정들이 있더라.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 그래서 용변이 아니고 왜 교도소를 20번 옮겼나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년째 감시를 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그건 신창원시가 진정서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내용인데요.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신창원시의 진정 이유를 보면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개호상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 개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신창원시의 cctv 독거실을 수감은 10년이 조금 넘었지만 11년은 안 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모두 합쳐보니까. 그럼 cctv에서 24시간 감시한 건 10년에서 11년 사이 10년 몇 개월 정도 된다. 일단 팩트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탈옥했다가 재수감된 뒤에는 6개월 감시했다가 또 거뒀다가 또 7개월 감시했다가 또 거뒀다가 6개월 감시했다가 이랬는데 2011년 자살 시도 후에는 계속 지금 cctv 독거실에 수감하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감시는 10년 몇 개월. 그럼 24시간 감시하는 건 맞습니까? 그건 맞다고 합니다. 현직 한 교도관은 cctv 독거실은 24시간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24시간 내내 신창원시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중앙통제실에서 교도소 전체 담장 주변 교도소 출입문 운동장 등등 교도소 전체를 감시하는 한 30, 40대 이상의 cctv가 있잖아요. 그중에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그런 중이다 그런 것이다. 24시간 신창원시만 보고 있는 건 아닌데 녹화는 되고 있고. 녹화는 되고 있고. 녹화는 한 달간 보관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용변 보는 것까지 녹화가 되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일단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요즘 cctv의 성능이 좋아져서 중요 부위는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저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 지금 이게 그제부터 뉴스가 됐는데 사실 용변 보는 것까지는 아무리 범죄자라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용변 볼 때는 중요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된다는 사실은 사실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처음 됐네요 그 얘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수용자가 화장실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봐야 하잖아요. 또 신창원 씨가 화장실 창문 벽을 뚫고 탈옥했었고. 탈옥할 때 화장실이었죠. 그러니까 찍는 건 맞는데 중요 부위는 보이지 않게 모자이크 처리되게. 그게 자동으로 설정이 된대요? 사람이 움직이는데. 요즘은 기계가 그렇게 좋아서. 그래요? 용변 보기 위해서 옷을 내릴 때. 옷 내릴 때부터 그러면 모자이크가 된 거예요? 옷을 내릴 때 그리고 앉을 때 각도가 있잖아요. 그 각도가 들어가면 모자이크 자동으로 처리되게끔. 설정이 돼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직접 cctv를 보지는 않아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취재 상황. 아무튼 알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용변 보는 그 행위가 녹화되는 건 맞다. 들여다보는 건 맞다. 그러니까 오래된 cctv 대부분 교체되는데 오래된 교도소의 cctv 중에는 그게 노출되는 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중요 부위는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까지 24시간 감시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너무하다라는 게 인권위의 결론이었는데요. 분명 과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교정당국에서는 2011년 자살 시도 후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살과 도주 우려가 있다. 이게 cctv 감시의 주요 이유인데요. 그렇지만 형집행법 94조 1항에는 전자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제를 개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클 때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등의 우려가 클 때에만 법조인들 얘기 보니까 이 클 때에만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만약 이게 법정으로 가게 되면 지금은 인권입니다만 법정으로 가게 되면 이 클 때가 언젠가를 놓고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질 거다 하던데요. 재량권이 어쨌건 교도소장에게 있습니다. 결정권안이 교도관 회의를 통해서 한다 그러고요. 그냥 교도관들이 항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보면서 또는 상담하면서 이 사람의 행동, 발언, 태도 이런 걸 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그쪽 이야기인 거죠. 교도관 쪽의 이야기. 이렇게 신창원 씨처럼 cctv 감시를 24시간 받는 수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법무부가 집계를 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1,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많네요. 지금 수감된 수용자가 어제까지 5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 조금 넘죠. 2, 3% 넘군요. 그렇지만 단기로 cctv 대상이고 감시 대상이고 그렇게 오랜 기간 감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신창원 씨처럼 이렇게 10년 되는 사람은 거의 없군요. 신창원 씨가 최장기 감시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데 한 사형수의 경우에는 18년째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그런데 신창원 씨가 수감된 후에 장기 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20번이나 옮겨다녔는가? 이거잖아요. 저도 참 이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요. 1989년에 강도치사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거든요. 그런데 97년 1월에 탈주해서 99년 7월에 재수감이 됐으니까 구속 해수로 따지면 22살에 구속이 돼서 지금 53살이거든요. 그런데 저 잠깐만요. 강도치사 사건으로 구속이 됐는데 살인도 아니고 강도치사인데 무기징역까지 나왔네요 그때. 네. 당시에 이걸 제가 사실 기록을 확인하다가 당시에 언론 보도를 검색을 해봐도 형이 나머지 공범이 4명이었는데 다른 형은 안 봤고요. 이거 무기징역에다가 탈옥을 하면서 또 절도하고 다른 범죄가 있었잖아요. 아. 겹친 거예요? 그게 22년 6월이에요. 그럼 애초에 범죄로 무기징역이 난 상태에서 탈옥하고 들어와서 22년이 더해진 거예요? 22년 6개월이 더해진 거죠. 무기징역 플러스 22년 6개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교도관이 죽어서야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계속 가십시오. 그러니까 20곳이나 되고요. 이게 99년에 탈옥했다가 부산교도소에 재수감이 됐는데 그 뒤로도 12번이나 옮겨서 지금 13번째 수감된 곳이 광주교도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주 옮겨다닌 거였습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요주의 인물. 네. 진창훈 씨는 교도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수하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20차례 넘게 진정서를 낸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 말은 교도관들과 자주 부딪힌다는 얘기군요. 의견 충돌이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직 고위교정당국자에게 물어보니까 신창훈 씨가 중점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있는데 직원들과 갈등을 빚거나 그런 경우 6개월 만에 수감지를 옮기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도주와 자살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교정당국의 답변입니다. 도주와 자살 위험이 있는 것과 교도소 옮기는 게 무슨 상관이죠? 그 탈옥을 하려면 그쪽 상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부산 교도소도 탈옥할 때의 상황 외벽 공사 중인 거 이런 걸 활용해서 간 거잖아요. 올해 있다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땅굴을 파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오랜 기간 가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파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자주 옮겨다니면 상황이 바뀌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자주 교도소를 옮겨야 했던 세 번째 이유? 세 번째는 신창원 씨가 똑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외네요. 똑똑하기 때문에 교도소를. 이게 뭐 어쩌면 아마 첫 번째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신창원 씨는 중학교 2학년 중퇴 학력입니다. 굉장히 집안이 불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고입 검증, 고졸 검증을 모두 합격을 했고요. 심리학 공부도 했고요. 그래요? 영문학 공부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캄보디아 말 크메르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크메르는 왜 자기 양아들, 양자가를 캄보디아의 빈민촌에 있는 소년을 지금 4년째 돕고 있거든요. 신창원에 양자가 있어요. 네. 소년 돕는 거군요. 그러니까 후견인. 그 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크메르를 배우고 있다고 그러고요. 올해 1월 1일자로 최일도 목사에게 쓴 편지를 제가 읽어봤는데 세 가지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 다짐이 성경필사를 하겠다. 영미 영문학 학위를 취득하겠다. 그리고 영성일기를 쓰겠다. 이렇게 세 가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군요. 그 안에 가서. 최일도 목사는 신창원이 영문학 공부도 하고 시도 쓰고 찬송과 가사도 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게다가 영문학, 심리학, 크메르어 거기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죠. 계속 뭔가 인권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군요. 그런 거고. 이혜인 수녀와도 전에 방송 출연해서 한 얘기를 보면 시를 쓰고 있다. 이혜인 수녀가 시인이지 않습니까? 시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할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 신창원 씨가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도 냈었는데 그럼 혹시 이 소송도 직접 한 거예요? 소장을 본인이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다 보니까. 승소했어요? 패소했어요? 두 번이나 이겼습니다. 본인이 직접 써서 두 번 다 승소했어요? 본인의 허리 디스크 치료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500만 원 받았고 한 번은 언론인 접촉을 통제한다고 소송을 내서 100만 원 승소를 받은 적이 있고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창원 씨가 처음에 타록하기 전에 교도관들과 친분을 쌓고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해지니까 감시가 조금 수월해진 틈을 타서 타록했다. 이렇게 전직 교도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신창원 씨를 자주 옮겨 다니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신창원을 이렇게 자주 이감시키고 24시간 감시하는 이유가 괘씸죄 때문이다라는 주장들도 나오던데.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가 그런 언급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신창원은 사람을 죽인 일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인 건데 무기징역을 때리니까 그거 억울하다고.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형량을 무겁게 하냐고 탈옥을 한 동기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탈출 이후에 그때 교도관과 경찰 중에 옷 벗은 사람이 꽤 많아요. 바로 그런 괘씸죄가 소위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미운 놈이에요. 너 때문에 우리 동료가 얼마나 많이 날아갔는데 그게 큰 거죠. 이게 최일도 목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탈주극을 벌이는 당시에 경찰 인사를 신창원이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경찰이 많이 옷을 벗었고요. 교도관들도 옷을 벗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신창원 때문에. 탈옥할 때는 형이 무거워서 탈옥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어제 종일 확인하다가 판결문을 확인을 못했는데 신창원 씨는 강도 치사인데 무기징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공범은 전관 변호사를 써서 형을 낮게 받았다고 그래요. 진짜요? 그런데 그 형이 제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원 의원이 경찰대 교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어제도 통화를 해보니까 여전히 신창원 씨는 죄에 비해서 죄값이 무겁다. 형벌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일도 목사는 좀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좀 다시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고 법무부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창원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진정을 한 그 내용. 그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이모저모 몰랐던 얘기까지 깊숙이 취재를 잘 해오셨네요.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